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을 한번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오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온은 이 이후에도 이제 오온 개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으로 뭐 색뿌리공 공뿌리색 색직시공 공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래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이제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이 뭐냐 이러면 무하라 그래요. 무하. 어떤 사람은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무하라는 측면을 초기 경제에서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재범무하라고 해서 무하를 많이 얘기해서 불교 핵심 뭐냐 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무하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괴로움은 나에서 나오거든요. 나. 내가 있으니까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무하가 되는 무하로 돌아가는 무하를 깨닫는 그게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나의 실상 내가 진짜 누군지 진정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왔다가 가고 그런 거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왔다가 가는 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인연 화합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나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진다. 그게 인연의 법칙이에요. 연기법. 인연 따라 일어난단 말이죠. 모든 것들은.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제 손이라는 인연과 이 나무라는 인연과 바닥의 이 나무라는 인연 또 공기라는 인연. 공기가 여러분 귀까지 이렇게 울려줄 거 아니겠어요. 이 인연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것을 꽝 때려주는 인연 따라서 이 소리라는 결과 결과가 인연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연이 다 하니까 사라진단 말이에요. 잠깐 머물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져요. 종을 치면 조금 더 여운이 길게 가겠죠. 그 종이라는 인연 따라서. 그런데 보세요. 인연은 정확하게 인연이 맞아떨어져야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라고 하죠. 원인은 확실한데 연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손도 있고 제 의지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인연을 조금만 달리 했어요. 똑같이 손을 이렇게 했는 동작은 똑같은데 조금 달리 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아까는 여기까지 갔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가니까 있는데 없어요.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 달라졌는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이 어떤 인에 따라서 연이 어떤 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전자가 수만 마리가 잇따르잖아요. 그중에 연이라는 게 하나가 이것도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닐 거 아닐 거 아닐 거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겨날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가능성 가운데 어떤 자식이 나에게 생겨날지 그게 무수히 많은 인연 가운데 하나가 탁 드러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똑같아요 모든 것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똑같아요 비중이 대단하거나 약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데 짐승은 대단하지 않다거나 큰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분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인연 따라 이것처럼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즉 일체 모든 존재 이것을 제법이라고 해요 제법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이것을 다른 말로 생멸법이래요 제법이 생멸법이에요 제법 일체 모든 것들 이 소리거든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게 제법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멸법 생사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존재는 생겨났다 사라진다라는 특성을 지녀요 뭐에 따라서일까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재행무상 잠깐 생겼다 사라져요 변화해요 끊임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무화해요 무화 정해진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어요 이 소리가 이 소리 찾아올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소리? 아까 생겼다 사라졌던 그 소리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윤회했어요? 지옥가서 극락 갔어요? 그냥 그뿐이잖아요 근데 인연을 화합시키면 또 나타나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아함경 니카야의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제 아침에 계속해서 밥을 먹었던 업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 이 행위에 따라서 내가 배가 안 고프다라는 결과가 일어나요 업보는 있어요? 또 어제 내가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애라는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나 언젠가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욕을 하거나 해코지한 일이 벌어지겠죠? 업보는 있어요 그런데 작자는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자라고 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어제 업을 지은 자와 업을 받는 자는 동일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어요 한강이 어제 손 씻은 한강이 언뜻 보기엔 똑같은 한강인데 그렇다고 해서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을 설명을 할 때 오온의 첫 번째를 색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온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가 쌓여있다 이 소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 나라는 존재를 한번 해체해서 보자 내가 뭐를 가지고 나는 나라고 여겨왔을까 우리는 몸 아니면 마음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상행식이라고 해서 몸을 색이라고 불렀고요 수상행식을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느낌, 표상작용, 의지작용, 의식작용 이래가지고 몸을 색온, 마음을, 마음작용을 수상행식 이렇게 다섯 가로지로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다섯 가지가 축적해서 쌓인 것을 보고는 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석가원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 무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즉 무화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무화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오온의 낱낱이 하나하나가 진짜 난지 보자 이거예요 몸뚱아리가 진짜 난지 보자 세곤, 무화다 세곤이라는 몸뚱이는 무상하고 공하고 무화구나 그래서 가장 초기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무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런 구절이에요 몸부터 본단 말이에요 색, 수, 상, 행식이 각각 영원한 거 아닌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수행자들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뚱아리, 세곤, 물질은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그랬더니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해갑니다 몸은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몸과 지금의 몸은 같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업, 보는 있어서 과거에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지금 몸이 나빠지는 보, 결과는 받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걸 먹었던 그 놈과 지금 결과를 받는 이 몸은 다른 놈이란 말이에요 같은 놈이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른 놈이라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은 자와 받는 자가 같다고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자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자라고 할 만한 나라는 것이 따로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딱 찍어서 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10대의 몸 그걸 나라고 할 거예요? 20대의 몸을 나라고 할 거예요? 지금 몸을 나라고 할 거예요? 이걸 연결해 주는 어떤 실체 같은 걸 우리는 갖고 싶겠지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걸 있다라고 여기면 그게 아트만, 브라만교, 바라문교, 힌두교 쪽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연결해 줄 만한 어떤 고정된 자아라는 실체, 영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무상해서 언젠간 사라져요 그럼 그게 나를 괴롭게 할 거잖아요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가지고 것들을 가지고 이 법은 존재라고 했죠 무상하고 변화하는 법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옳은 것이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상하고 그래서 괴로운 것,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대요 몸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함으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그것을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괴로운 대상이다 그렇다면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색온이라는 것은 색온부터 하나하나 이제 오온이 왜 오온무아 반야심경에서는 오온개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오온무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온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세곤이라는 몸이 왜 무아이냐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죠 세곤부터 보면 세곤을 이제 세곤은 부처님께서는 세곤을 또 나눴어요 또 해체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뭘로 나눴냐면 지수화풍으로 나눴습니다 세곤, 몸뚱아리 세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법계 내 몸에 있는 세곤을 내 사대라고 불러요 내 사대, 안에 있는 사대, 지수화풍을 사대라고 불러요 지수화풍, 근데 몸에서 따지면 지의 기운은 땅의 기운이에요 대지에 있는 땅의 기운, 딱딱한 기운들 땅이나 흙이나 야채, 고기, 짐승들 몸, 빌딩, 땅 딱딱한 모든 것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이런 게 이제 대지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외사대 중에도 바깥에 있는 세곤이겠죠 바깥에 있는 세곤들이 내 몸의 세곤으로 내 몸의 내사대로 순환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나라는 것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나일까요? 우리는 당장 여기서 공기만 싹 빼버리면 내가 아니에요 숨을 못 쉬면 내가 없어져요 바로 없어지죠 그죠? 내 몸에서 지수화풍 가운데 요소 하나만 빼도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의 기운 그걸 싹 빼버리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바람의 기운이 없으면 호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처럼 외사대와 내사대가 끊임없이 지수화풍이 순환한단 말이에요 교체됩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교체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교체되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물도 머물러 있으면 썩잖아요 음식도 머물러 있으면 썩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해야지만 썩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야지만 살게 돼요 살아있게 돼요 움직이고 재행무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야지만 그럴 때 죽지 않고 살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인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재행무상으로 변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외사대와 내사대가 계속해서 교체됩니다 몸의 기운, 지의 기운은 바깥에 있는 땅과 이런 것들이 내가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먹는 걸 통해서 내 내사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내가 똥을 싸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또 몸에 있는 세포, 세포가 한 달 전에는 세포가 다르다랬잖아요 그럼 세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때 같은 걸로도 쌓이기도 하고 그냥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체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사대와 외사대가 끊임없이 교체가 돼요 외사대가 없으면 내사대가 있을 수가 없고 내사대가 없으면 외사대가 있을 수 없죠 서로 연기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수 화풍할 때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이 적시는 기운,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수의 기운, 적시는 기운, 흐르는 기운이 있죠 세상에 있는 구름이 떨어져서 구름도 멈춰있지 않잖아요 구름이 비나 우박으로 눈으로 내리고 그러다 그것이 땅에 흐르는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게 짐승의 몸에 들어가면 피를 이루거나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혈액을 이루거나 또는 물을 이루거나 다양하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순환한단 말이죠 바깥에 있는 수온이 내 안에 있는 수온으로 끊임없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화의 기운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기운, 열기의 기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36, 37도 그 정도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죠 또 풍의 기운, 움직임의 기운 이 세상에도 바람 부는 거 그게 풍의 기운이에요 폭풍우가 옮겨가잖아요 그게 다 풍의 기운이에요 사실은 크게 보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구름이 떠다니고 다 풍의 기운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움직임의 기운, 그게 다 풍의 기운이에요 이 풍의 기운이 없으면 호흡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오만하게도 이 지수아픔 가운데 어느 하나만 없어도 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들숨, 날숨 오랫동안 잊어봤거나 멈춰봤거나 그런 적 있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하면 죽으니까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환 공기가 있음으로 내가 있거든요 그 풍의 기운이 있음으로 내가 있거든요 우리는 고작 우리라는 존재가 진짜 우리 몇십 년 살면서 대단한 존재 같지만 고작 공기 하나만 들숨만 모셔도 죽는 허망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잘라서 뭘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인연이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톱니바퀴를 굴릴 때 공장에 톱니바퀴를 굴릴 때 톱니바퀴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버튼 하나 전기를 딱 굴리면 톱니바퀴 하나가 딱 돌아가니까 수만 개 되는 톱니바퀴가 다 돌아가잖아요 연기법으로 봤을 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부처 성품이란 말이에요 동등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모두가 전부 다 동등하게 존귀함이에요 근데 그 존귀함을 어떻게 구현되는 것이냐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회장도 되고 사원도 되고 연구원도 되고 인사 직능하는 사람도 되고 외판사원도 되고 대리점 직원도 되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한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살리려면 그 사람들의 부모님이 그 사람을 낳았어야 하고 그 사람이 평생 먹은 밥을 먹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평생 먹은 밥 가운데 한 끼만을 떼놓고 보면 그 밥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들어있어요 모든 생명이 들어있고 저 바다에서 대양으로 나아가서 한 달 두 달씩 고개를 잡는 어부의 손길이 들어가 있고 그 바닷가를 몇 년 동안 돌면서 자기 몸을 키웠던 고등어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연구했던 여기까지 한 달 두 달 오면서도 썩지 않게 만드는 연구했던 연구원들의 온갖 노력들이 밥 하나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들어있잖아요 그 밥을 먹고 그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 한 모금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들어있고 스마트폰 하나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고 그 연결성의 어느 하나를 빼도 공기 하나만 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어느 하나만 빼도 모든 것이 무너져요 아까 그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그 하나가 곧 전체예요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고 전체가 없으면 하나가 없어요 연기적인 연결성 속에서는 통으로 하나에요 통으로 하나 그러니까 불의법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키워드 시대의 어떤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에 좋은 약을 딱 투여하면 끝이었어요 어디가 안 좋아 이게 너무 이제 썩었어 그러면 칼로 딱 잘라내는 기술 칼로 잘라내면 아 오케이 치유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를 딱 떼고 낫더니 아니면 여기에 좋은 약을 독한 성분을 넣어서 이걸 좋아지게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는 낫는데 다른 장기가 또 훼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연구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동양의학이 서양의학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서양의학은 여기가 아프면 거기만 봤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동양의학은 전체를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의사 선생님분께서요 어디가 안 좋아서 갔는데 한 1시간 이상을 하루에 먹는 건 뭐고 생활습관이며 하나하나 다 적어내라고 하고 막 써는 것도 엄청 길게 쓴 애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래가지고 돈을 벌겠나 싶을 정도로 길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굳이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게 놀라웠어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전체가 이 사람의 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죽음의 실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병이 오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체가 그 병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연결성을 깨닫는 게 시대의 화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수님 이러면 박사 이러면 하나만 깊이 파는 게 박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박사예요 이걸 융합, 통섭 이런 얘기를 표현하거든요 서로가 연결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학재간 넘나들면서 어떤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연기법이 키워드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서양에서의 환경학 있잖아요 환경학은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희생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물까지는 우리 생명으로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 자연 전체가 한 생명이구나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생명이구나 자연이 오염되면 인간도 오염되는 것이구나 둘이 아닌 한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오는 게 환경학의 발전 과정이에요 즉 연기법으로 수렴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계가 따로따로 각자였다고 느꼈는데 아 이제 이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시대 그게 지금의 시대예요 이 연기법을 깨달아가는 시대 이 영향을 준 게 불교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곤을 몸을 봤을 때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온 우주 전체가 연기적으로 잠깐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나지 어떻게 이게 나겠어요 굳이 말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몸 하나를 나라고 여기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만 잘하면 되겠지 이 몸 어떻게 좋게 하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예를 들면 남들 좀 잘못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돈도 벌고 사랑 힘들게 하면서까지 나만 좋게 한다 그럼 인과응보로 나중에 과보를 받잖아요 왜? 상대방을 괴롭혀가지고 나 좋으려고 상대방을 괴롭혔다라는 건 나의 뿌리를 괴롭힌 거거든요 또 다른 나를 괴롭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받는 거예요 둘이 아니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의 뿌리는 이 몸이 아니라 이 외사대 내 사대와 연결된 외사대가 우주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지 하나 더 줍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것들 땅에다 버리지 않고 나무 한 그릇 더 심고 그렇게 친환경적인 삶을 산다면 내 몸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극단적인 비유를 든다면 환경 오염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다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렇게 환경을 많이 살렸던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고 여기는 오만함을 어리석음을 옳다고 여기게 되면 자기 몸만 챙기려고 해요 이 몸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외사대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몸이 그대로 나의 몸과 다르지 않고 이 세상이 나와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 몸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연기적인 연결성 속에 그냥 잠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색온 그래서 잠깐 여기 와서 쌓여 있는 거일 뿐이에요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세포 죽이기가 계속 변화하고 피부도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눈동자도 바뀌고요 피부도 바뀌고요 뼈도 바뀌고요 모발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구름에 있고 땅에 있고 바다에 있고 구름에 있고 미국 사람 몸에 들어가 있고 영국 사람 몸에 들어가 있고 다 평만하게 있지 않겠어요 그 내가 그럼 지금 내 바깥에 있는 저 오염되어 있는 저 물질 저 슈퍼마켓에 있는 온갖 물질들 나중에 내 미래에 나에게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가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해골을 하나 봤단 말이에요 해골에다 대고 절을 하셨어요 꼭 대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나의 누군지도 모르는 해골에게 절을 하십니까 이 해골이 언젠가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해골이 모든 존재가 또 다른 나이고 또 다른 나의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 이러잖아요 부처님의 아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의 한 배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마음이라는 하나에서 나왔어요 하나의 진실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20년 전, 30년 전 몸과 지금의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죠? 30년 전에도 여러분이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딱 느끼게 보면 몸은 분명히 내가 10대 때 몸과 지금 몸은 완전 달라졌는데 어느 날 문득문득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난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난 아직 20대 같은데 난 아직 10대 같은데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그냥 아직도 10대, 20대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할머니들은 안 그러실까요? 60, 70대신 할머니들은 안 그러실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70대신 노보살림들이 옛날에 부산에 한번 놀러 오셨었는데 다섯 분이 이렇게 앉아서 차를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와 정말 20대, 아니 10대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저희 방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와 제가 그때 낙연만 굴러가도 웃는다라는 게 그거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고생들이 4명이 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차 따라주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하나 가지고 다 신나나 봐요 막 그냥 그렇게 말갈양이들 같이 웃는 거예요 야 이 놈들이 신기하다 이럴 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을 그 노보살림들,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다섯 분이 몇십 년 만에 걸망매가고 부산으로 네 분이서 표 끊어가지고 여행을 온 거예요 막 겁나 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뭐 어떻게 잘못된 어쩌나 하면서 막 진짜 여고생 같더라고요 그 여고생들 왔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한 1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지만 당신들끼리 막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10대의 젊은 아이들을 보겠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자기가 진짜 자기는 그렇게 봐요 나는 늙었어는 한 생각 돌아갔어야 나는 늙었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남자야 여자야 이거 한 생각 돌아가야 나오지 않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아무 생각과 기억과 판단과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있을 때 그냥 이것뿐이지 이게 남자가 듣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떨어진 생각이잖아요 그냥 이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내가 듣지 이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못 들어 생각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지 하는 건 두 번째 짜리 떨어진 생각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이가 들었어 하는 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20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 하는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젊은 것 같은 왠지 모르는 그런 느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때도 나라고 했고 10대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몸은 바뀌었는데 쉽게 하지 않나요? 몸은 변화했는데 바뀌었는데 나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어떤 존재감 이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늙은 것 같지 않잖아요 늙는 것 같지 않아요 늙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이게 모양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거나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입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영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여부동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예요 진짜 나의 진짜 부분 오온이 아닌 오온 이전에 진실된 부분 나의 진실된 진정한 참자 진정한 자기예요 이걸 보고 법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본래 맴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면 마하의 측면이 있어요 큰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 나라는 부분은 여기 안에만 갇혀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법신의 허공성에 크기가 있어서 마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반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둘이 아닌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바람일다 이것을 깨닫는 게 바람일다예요 심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이거를 깨닫는 것을 써놓은 것을 경이라고 해요 이거 깨닫는 사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자재 자재하게 보게 돼요 우리 식대로 해석 분별해서 보지 않고 관자재 자재하게 보게 되고요 분별해서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의 측면 살타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뭘 실천해야 돼요 행심받야바람일다시 깊은 받야바람일다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조견으로 해서 봐요 그렇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오온 가운데 세곤 몸뚱아리가 영원하지 않구나 아 이 몸은 내가 아니었구나 몸이 있기 전에 아 이 나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이 부분 이게 진짜 나구나 그 나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경전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근데 우리는 이 진실을 보지 않고 분별된 것들만 본단 말이에요 오온 색 수상행식만 보고 눈깊고 현몸뜻 색상행미촉법 안이비서신의 식 12초 18개만 보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착각해서 진실인 줄 알면서 그것만 보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무수히 다양한 가르침 교리 경전 방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진실 하나만을 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법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법인데 둘이 아닌데 이 하나뿐인데 이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하려면 있거나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뿐이면 거기서 어떻게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크다거나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 하나의 진실뿐이에요 이 하나의 진실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진실은 여기서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이걸 듣는 놈이 누구예요 내가 저 소리를 듣지 그건 생각이죠 이 몸뚱아리 달려있는 이 귀가 저 소리를 듣지 그게 생각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다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여기에서 어? 이 진실 하나가 있네 이 진실 이것만이 왔다 가는 게 아니네 이것만이 나의 근원적인 부분이구나 여여부동화구나 이게 오온이 아닌 진실한 거잖아요 오온이 아닌 거 여러분에게서 오온이 아닌 걸 찾는 게임이에요 첫째 오늘 이제 몸은 내가 아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거든 양자물리학에서도 그러거든요 몸은 입자와 파동인데 신기한 건 관찰자가 여기에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볼 때만 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지 않을 때는 파동이더라는 거예요 보지 않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즉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의도가 있을 때만 그게 있다 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양자물리학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작은 파동 미륵자 뭐 아주 작은 그 전자 걔네들이 아는 것처럼 의식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온 우주 허공 전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의식을 가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암을 깨어있음을 암을 공적 영지 아니 영지심을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식 무변처 공무변처 공무변처 정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 공간 측면이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깨어있는 이 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순수의 씨라고 부를 만한 공적 영지할 때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할 만한 이 마음 이 아는 마음 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귀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자기의 의식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여기 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몸이 자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이면 보이는 곳에 들리면 들리는 곳에 진실한 게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 하나하나를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서 스무고기 하듯이 한번 보세요 아 몸은 내가 아니구나 양자 물리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몸은 내가 나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이 정도는 너무 기본이에요 이제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부분을 분명히 놓칠 수 없거든요 뭘까 하고 궁금해 해보란 말이죠 이걸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겠다 근데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3의 눈이라고 부처님이 여기 제3의 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눈 깊고 혐엄 뜻으로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해서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거지 꽃 피는 걸 보고 그냥 봄이 왔구나 하고 그냥 알듯이 꽃을 보면서도 봄 찾아 나설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 마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 이처럼 아 몸은 이 오온이라는 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잘 또 사유 해보는 것도 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 교리 공부를 한번 꾸준히 해보면 왜 석관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무화를 설명하셨구나라는 것을 점점 좀 깨달아가게 되고 이야 정말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게 사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다 깨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이야 이 깨달음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천재적인 이건 정말 놀라워요 교리 하나하나를 보는 볼수록 정말 놀라워요 정말 천재적이신 분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한 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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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